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빠르게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 쏙쏙 콜라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KTV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무심한 듯하지만 종목의 진심, 찜으로 진심인 두 분의 종목 소개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과연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입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볼까요? 효성, SM, CJ프레시웨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GS건설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입니다. 대한항공,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LIGX1,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는데 이 종목 내가 사려고 찜해뒀는데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바로 소개를 해주실까요? 첫 번째 종목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효성. 효성입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효성, 알시다시피 지주사입니다. 그렇죠. 지주사인 부분에 있어서 올해 7월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신고가를 계속 쓰다가 지금 2주 연, 2달 정도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도 좋습니다. 역시 지주사이니까 자회사들의 그런 실적이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가치가 상승할 때 주가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효성, 중공업, 효성화학,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기본적인 효성의 사업이죠. 화학산업, 섬유산업, 호황을 지금 맡고 있는 실적을 본다고 하도록 그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2,18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2,300% 이상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300% 참 말을 하기에도 참 큰 숫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효성, 중공업의 수소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소매처럼 친환경 쪽으로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투자를 하면서 하는 중간에도 이런 호실적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효성 그룹의 첨단 어떤 친환경 부분에 있어서 실제 심리가 먼저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부분을 이제 좀 모멘텀으로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대원에는 기대 심리였으면 이제는 펀드멘탈 쪽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딱 맞게 첫 번째 효성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고독한 여우님 유튜브에서 효성 파이팅이라고 댓글을 달하셨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은요? 네,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이요.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악재들이 좀 나왔어요. EU에서 미국 여행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EU나 미국이나 사실 거기가 거기입니다. EU는 지금 완전히 문어로 개방했죠. 여행이 가능하도록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미국은 지금 델타 변이가 너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관련 쪽에서 항공, 여행, 그다음에 호텔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항공이 제일 먼저죠. 외국을 나갈 수 있어야 그다음에 호텔이나 그걸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2분기 매출 2조, 영업이익 1936억, 최대 실적인데 3분기 이후의 실적이 축소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기도 A380이나 대형기 운항을 10년 내 중단하고 중형기로 대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송현동의 부지 매각을 성사해서 6천억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상반기 유상증자에 성공을 했고요. 왕산 레저 개발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최근에 한 번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10월달인가 지금 한 번 더 연내 예정이 돼 있다 하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금리 인상 쪽에서는 부채 규모가 큰 항공이나 해운 쪽에는 상당히 큰 위험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악재가 있기는 한데 저점 공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 첫 번째 이야기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지만 저점 공략 잘 해보면 리어포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해 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M. SM이요? 네, 어제 중국 당국의 연예계 팬덤에 대한 부분에서 규제의가 나와주면서 그 전에 많이 올랐었던 엔터 업체들이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SM만 놓고 보더라도 5월 달부터 주가가 두 배 이상 상승했는데 어제 같은 조정 같은 경우에 조정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어제 특히 SM은 주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주가 올렸던 부분이 바로 최대 주주에 대한 지분 매각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네이버든 카카오든 시제 E&M이든 어떤 대기업이 최대 주주가 되더라도 SM에는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기대 심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최대 주주 매각 이슈로만 말씀을 드리지만 2분기 시절 본다고 하더라도 SM의 음원, 음반, 여러 가지 본업에 대한 성장세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SM이 지금 현재는 주가가 어떤 떨어질 어떤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마다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엔시티죠. 엔시티 상반기 때는 BTS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어떤 음원, 음반을 판매를 한 기업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반기 때도 엔시티 유닛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엔시티 1, 2, 3, 엔시티 드림 같은 경우에도 이 앨범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업 가치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SM, 어제 중국발 규제 이야기 나오면서 좀 떨어졌는데 너무 떨어질 이유 없다. 가도 했다라는 의견, 저가 매수를 해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은 군사장비 제조, 판매하는 방산 부문하고 IT 아웃소싱을 서비스 판매하는 ICT 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테러라든지 이런 쪽의 방위산업 쪽에 관심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핵심 사업인 군의 위성통신 체계, 기술정보통신 체계가 있고요. 최근에는 UAM이라고 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하고 저개도 위성 사업 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원웹을 3,500억의 지분을 인수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재미있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낙타 등 같이 이렇게 원, 투, 쓰리 이런 게 단기 고점인데 여기서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19,000원 정도가 지금 돌파를 했는데 단기간에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게 19,000원 정도가 깨지고 내려오면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중기나 장기평선들은 지금 밑에 있고 단기, 중기평선들이 조금 위로 올라가면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런 자리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시스템, 지금 눌림목 공략할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중국 개장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도 오늘 뭐 큰 힘은 없습니다. 0.26% 하락하면서 소폭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3,51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 중국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역시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어제는 상승하면서 강부하권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은 일단 출발 상황은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CJ프레시웨이죠. 네, 우선 CJ프레시웨이, 지금 현재 CJ프레시웨이가 작년부터 그렇지만 수익을 내기에도 굉장히 힘든 어떤 영업 환경은 맞다라고 판단되는데 2분기 때 실적도 잘 나왔죠. 계속해서 순익도 흑자 전환을 작년에 계속 적자인 상태에서 흑자 전환하면서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CJ프레시웨이의 사업에 대한 집중성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 환경을 걷으면서 CJ프레시웨이도 돈이 되는 사업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사업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사업 부분을 방향을 잡으면서 CJ프레시웨이의 2분기 때 호실적이 나왔고 하반기 때도 이런 부분은 이어지지 않을까 하반기 때도 영업이 300억 이상은 2분기 시점 본다고 하다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이랑은 전으로 어떤 수익성을 회복을 하려면 여러 환경 요소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CJ프레시웨이의 단체 급식이나 여러 가지 수준 물량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신규 물량에 대한 입찰 부분은 좀 제한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우선 CJ프레시웨이의 그 전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효과는 저는 지속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도 4만 원 후반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CJ프레시웨이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황효석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 건설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현대건설입니다.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선 후보들의 청년주택이라든지 주택공급과 관련된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선 공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상반기에 현대건설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덜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함께 좀 보시면 121선을 깨고 내려갔었어요. 이게 121선이 까만 선인데 121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61선, 그다음에 밑에가 241선인데 지금 계속적인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2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조정은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시중 은행들의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건설주로서는 악재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약은 제가 볼 때는 5만 2천 원에서 3천 원 정도 구간을 이제 저점 매수 구간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건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 부진했던 영향은 주가 이미 다 반영됐다라는 해석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저점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시 뭐 신세계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CJ 프레시웨이처럼 코로나 속에서 사업 환경에 대한 부분에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어떤 화장품, 의류, 단순 판매에 의존했다고 한다면 많이 이제 그 사업성에 대해 박차를 가하죠. 특히 비디비치 같은 이런 브랜드에 있는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해외 어떤 패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를 인수를 하면서 사업적인 어떤 변화를 많이 갖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이제 뭐 패션이라고 한다면 특히 이제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화장품 쪽에서의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이제 국내 쪽의 오프라인 그런 브랜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자는 축소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역시 오프라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커머스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성장세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가 한 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현재 주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담아볼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황윤석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인데 이번에도 방산주 하나가 주셨습니다. 네, LIG 넥스원입니다. 단기간에 지금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향후 8년간 신규 무기 체계 출시가 예정된 수조 환경이나 수익성 개선 같은 게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또 14년간에 걸쳐서 3조 7천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이게 세계에서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우선 무엇보다도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면서 미국의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테러가 지금 테러 위협이 고조될 것이라는 쪽으로 되고 있고요. 중동에서 지금 반미 테러가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방위 산업체인 레이시온과 함께 국산 유도 무기 쪽의 미국 시장 개척에 나섰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단기간에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월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 구간은 저는 5만 원대 정도 부분까지 조정이 나오면 들어가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 보면 일봉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단기적으로 한번 눌림목 구간 조정을 들어가야지 지금은 무리한 추경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IG 덱스원까지 황윤석 전문가의 네 번째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요. 마지막 종목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다섯 가지 종목 중에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이성우 과장님 마지막 종목이 뭐죠? 네, 간단하게 GS건설 말씀드리고요. GS건설, 어제도 건설 쪽에서의 이슈 때문에 건설업체 전체줄로 좋았는데 GS건설 같은 경우는 주택 쪽도 그렇고 주택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정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재건축의 완화, 여러 가지 면에서 건설 규제가 좀 풀리는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GS건설이 국내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대로 있고요. 역시 최고 브랜드죠. 자의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모멘텀은 계속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GS건설 관시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GS건설을 마지막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황윤석 전문가님도 현대건설 가지고 오셨는데 건설주 중에 탑수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하나씩 가지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황윤석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거죠?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최근에 운용자산 1조 원을 돌파했고요. 2분기 영업 수익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에 비해서 176% 증가한 887억 원 또는 224% 늘어난 33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정부에서 지금 벤처 투자 육성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또는 일자리라든지 벤처 지원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벤처 관련 기업들, 창투사 중에서도 실적이나 앞으로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좀 길게 보고 저점 매수 들어가도 좋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유튜브에서 빨리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처분해서 두 분 전문가님이 좀 소개해 준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 사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좀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부탁드린 거 이성훈 과장님의 이 5가지 종목 중에 원픽 그리고 황윤석 전문가님의 마지막 원픽은 무엇인지 들어볼게요. 이성훈 과장님은 5개 중에 어떤 거 고르셨어요? 효성. 효성이요? 효성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시장을 보면 약간의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간 시장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주도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게 주도주가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도 그렇고 반도체 업종이 많이 좀 떨어지던 상황에서 삼성전자, SK아니스처럼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사둔다는 측면에서 지금 오늘 5개 중에서 그나마 효성, GS건설 말씀드립니다. 효성이 탑이고 두 번째는 GS건설이다. 대형주들의 타이밍이 다시 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황윤석 전문가님은 탑픽 뭘로 고르셨나요? 저는 한화 시스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산업 부문하고 ICT 부문을 가지고 있는데 한화가 전통적으로 방위산업 쪽에 강한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방위산업 쪽, 방산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한화 시스템이 시총이 무겁더라도 저점 매수, 중기 관점에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탑픽 종목으로 황윤석 전문가님은 한화 시스템, 그리고 이성훈 과장은 효성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